코로나19를 계기로 사용자 리뷰를 참고해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리뷰의 양과 질을 확보하는 데 열중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윤석진 기자가 전합니다.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 웹사이트입니다. 러그 상품 하나에 1만 8천 건이 넘는 리뷰가 달려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 마음에 든다, 사이즈가 적당하다, 강아지가 잘 논다는 등 내용도 다양합니다. 이런 사용자 리뷰는 다른 고객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쳐 판매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오늘의 집은 800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300만 장이 넘는 사진을 게시하는 동안 한 달 거래액이 700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공식 에디터를 통해 리뷰의 질을 높이는 작업을 벌여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쇼핑 플랫폼 지그재그도 리뷰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리뷰 기능이 입정 쇼핑몰들의 매출량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실제로 지그재그의 조사 결과 리뷰가 달린 상품의 구매 전환율은 리뷰가 없는 상품 대비 약 2.4배 높았습니다. 개별협회 중에서는 매트리스 전문 업체 지누스가 눈에 띕니다. 66만 개 이상의 리뷰를 축적하고 있을 정도로 후기 시스템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이러한 후기는 수년간 연평균 40%씩 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됐습니다. 고객 리뷰가 곧 돈이 되는 온라인 쇼핑 시대. 코로나19로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